한동훈 흔들기의 명분은 한 위원장이 공천을 공정하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친윤들이 내세운 불공정 공천 조짐의 대표적 사례는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하라고 한 김경률 비대위원입니다. 사퇴를 요구한 시점 역시 한 위원장이 김 여사 문제를 이틀 연속 언급한 직후입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을 이어서 하예빈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친윤들의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공천 방식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총선이 사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짙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인물의 지역구 출마를 깜짝 발표하는 등의 행위가 이른바 사천 논란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어제 사퇴 논란과 관련해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을 표현한 거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핵심은 한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한 위원장이 지난주 처음으로 우려의 뜻을 전한 게 도화선이 됐다는 겁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이 정치 공작이라는 대통령실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김 여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던 김경률 비대위원의 지역구 출마를 한 위원장이 직접 밝히면서 대통령실을 자극했고 더 나아가 마리 앙투아네트를 언급한 건 대통령실의 불만에 불을 댕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당시 말이 앙투아네트가. 이분의 어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김 비대위원은 오늘 김 여사 특검법 관련 일부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 소극적이라는 취지로 했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부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는 후보 시절부터 있었죠. 당시 김 여사가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부디 노여움을 거둬달라고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취임한 뒤에도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총선을 코앞에 두고 야당과 경쟁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분열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그간의 논란들을 구혜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대통령 선거기간 김건희 여사는 허위 경력 논란 등을 사과하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취임 뒤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등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은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집권 초부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지인을 대통령실에 사적 채용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고 리투아니아 순방 당시 경원 10여 명을 대동한 채 명품 매장을 방문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전변경 의혹 등 굵직한 새로운 의혹들도 터져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전변경 의혹, 명품백수소 의혹까지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커지고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정부 여당의 부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한 김건희 특검법엔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 김여사의 명품백수소 논란 등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그리고 여권 핵심이 전하는 사태의 전말이라고 해서요. 김여사가 마리 앙뚜아네트 비유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마리 앙뚜아네트 김경률 비대위원이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되어 나서 발표한 그 발언을 한 그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시당 인사 행사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번쩍 들어주면서 어! 마포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띄워줬잖아요. 그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김여사가 상당히 불쾌했다는 그런 전원이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말한 내용, 마리 앙뚜아네트 비유, 김여사가 충격받았다는 그 장면 어제 전해드렸는데 오늘 조금 줄여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일단 보고 계속 얘기 나누죠.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분의 어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그때 제가 알기로 이른바 국정농단에서도 비하그라다 뭐다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게 저는 감성점을 폭발시켰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사건도 자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응... 저는 이제 이성적, 합리적을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저는 디올백, 저도 차마 못 봤거든요. 그 동영상을. 다만 이제 기사로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움짤 뭐 이런 걸로 봤는데 못 보셨어요? 네.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이걸 제가 숨기기 위해서 못 본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적절치 않은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실질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이거는 좀 사죄드리고, 이건 국민들의 감정을 좀 뭐랄까요? 가라앉힐 수 있는, 납득시킬 수 있는, 바짝 엎드려서... 제가 이제 국민의힘 전략은 잘 못... 바로 김경률 비대위원의 바로 이 방송 장면을 보고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요. 김여사는 격한 비유로 자신의 명품 가방 수수 문제를 제기하는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그를 막지 않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큰 충격과 서운함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여사를 잘 아는 여권 인사는, 보세요. 김여사가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리아 앙뚜아네트 언급에 심쿵 충격을 받았다. 김 비대위원이 마리아 앙뚜아네트처럼 목을 쳐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해서 김여사가 너무 큰 충격과 서운함을 느낀 것으로 안다, 밝혔다는데 아까 보셨죠? 목을 쳐야 한다까지 말은 안 나왔잖아요. 약간 좀 과잉 해석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아까 김경률 비대위원의 방송 멘트를 보면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국민들의 감성을 폭발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사죄들이고 국민들의 감정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납득시킬 수 있는 바짝 엎드려서 사과해야죠 라고 말했잖아요. 뭐 단두대 이런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물론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 처형됐다. 프랑스 형님한테 그 스토리가 있긴 하지만 그걸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꼈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과잉 해석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사과를 주저할까? 아니 뭐 어린 아이들도 싸우고 나면 네가 먼저 사과해 사과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거야 라는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사과하고 넘어가서 이거 뭐 계속 끌고 가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과하는 게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는 문제 아니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사과 안 하냐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 신문에서 여러 군데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볼게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논란 사과 불가라고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김 여사는 논란이 커지자 사과 불가론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사과를 하면 민주당이 공격을 받아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김 여사가 주변에 보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 여사가 사과하면 안 돼요라는 이미 결단을 내리고 계속 주변에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평소 가진 김 여사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도 깔려 있다는 게 주변인들의 평가다. 윤 대통령 자신의 정치 참여로 과도한 공격을 김 여사가 받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라고 두 사람을 사랑하는 한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밝혔습니다. 사과하면 안 돼 라는 글을 김 여사가 주변에 메시지를 보내왔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미안함이 좀 있다. 내가 괜히 정치를 참여해서 김 여사가 많이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권 관계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진솔하게 입장을 밝히는 건 몰라도 김 여사에게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 치밀하게 기획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에. 이 멘트. 윤상 대통령실의 입장 계속 견제하고 있는 이 지점이죠. 조선일보도 왜 사과를 주저하냐라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흥미롭죠. 조선일보는 이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처럼 야당에게 공세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 자칫하면 정치적인 곤혹 아주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사과를 잘못했다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론당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른바 태블릿 PC 보도에 서둘러 사과했다가 지지율 급락 등을 겪은 전례를 참고해야 한다. 라는 게 이게 우려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김여사 사안의 경우 의도적으로 기획된 공작석 함정 몰카라는 점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사과하는 건 반대 세력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에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대통령이 우려하는 것을 안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깥에 있는 일반 국민의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선 몰카로 잘못, 모르는 상태에서 찍힌 것이다. 억울한 면이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디올백이라는 것을 개인 사무실에서 영부인이 된 상황에서 받은 게 사과 못할 일일까 싶긴 한데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함부로 사과했다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태블릿 PC 당시처럼 지지율 급락, 야권의 공격 시작 이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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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